공격을 준비하십쇼. 영웅을 선택하십쇼. 네 성공이 어디냐. 소재해야지. 페이킹을 해서 좀 해야지. 아니 이거 톨비에서 앞에서 아예 그냥 입고맞기도 되고요. 공격 모드. 근데 거글라면 일지점 풀코 해야지.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일지점 안 맞고 뒤로 가는 거죠. 장의사 있었으면. 심해. 심해는 게. 심해. 긴장 내가 심해할까요? 나도 심해 좋아해가지고 가지야 조지러 가지야 이쁜 고고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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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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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쭉 돌아가야 돼 야심이라서 음 메르시 잘랐는데? 바로 이거 뭐에다가 가면 돼 야 뭐에다가 가면 돼 약간 힘의 프리딜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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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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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일 베르시 18 메드로 다행잡자 여기 안에 있다 가자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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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렛츠고 있다 멘티필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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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증폭 고우 어? 나 죽었다 아 나 담배 없다 너무 막힌다 괜찮아요? 나 이거 룰질 때문에 살았어 자 풍종기 깎았습니다 2층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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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Luego Z PF 다 communist 키즈컷 고마워 위도 위에 있어요! 위도 위에 있어요! 우리 위에 있어요 위도. 안 줘도 있게. 나 8조에 벌할게 8조. 갑자기 슬러기도 있어. 어? 벌어볼겠다. 시켜서 안 돼서. 이 위도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길 내리지나 같다. 나 살려줘! 간다. 미쳤다. 저쪽이 어차피. 저쪽이 타고도 가시죠. 빨리 회복됐나요? 남의 시간. 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우린 다시 싸워요. 어묵이세요? 샵 짜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용기. 공격력 증거. 차속 수칸 가동! 부담하는 시간. K부라새끼 저거. 이. 소원. 형. 공격력 증거. 1. 공격력 증거. 1. 피Mon. 5. 장이사도 심해하면 진짜 그냥 개재밋는데? 장이사님 뭔가 포탑 때문이지 토르비현하고 심히트나 장인인 것 같다 아니 그냥 걔는 원래 메이 심해 토르 잘해요 원래 본캐스트부터 잘했어요 아 비주류 장인 저번에 저번에 둘이사 하는데 토르로 자기 혼자 캐리하고 있어 논다면서 솜브라도 잘해 그냥 딴건 모르겠고 진짜로 솜브라는 못하겠다 솜브라 둠피기가 어떻게 저는 솜브라 연습 많이 했는데 나오미 전부터 솜브라는 좀 늦게 뜬 페이스고 솜브라 꺼내는 데는 그 오리사 썼을 때가 없고 그때밖에 없고 쓸 때가 없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또 안 꺼내잖아요 아예 어차피 솜브라 꺼내 봤자니까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요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요 오오 잠깐만 이렇게 앉으니까 손보다 얼굴 보이는데 왜이래? 오우 가키야 3,2,1 공격이 시작되면 A 거점을 수비하십쇼 야 이거 그냥 먹게 나갈 생각도 안하고 있어 뭐야 얘네 왜 안가? 아니 거기서 치면은 내가 비키잖아 아니 이봐 나 못 찾고 있었다고 아 진짜로 너무하네 이거는 그래도 파티 졌잖아